도와줘다 어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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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장의 애니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에 보는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올라인4 이번 컨텐츠는요 공식경기 2대1 매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경기 2대2 매치는요 1대1 공식경기의 업그리드판이죠 나와 친구와 같이 함께 보듀 듀를 돌릴 수가 있는거에요 보듀는 이게 롤용우지 매치경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 일단 보상상제승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2대2 공식경기 매치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와있네 챌린지가 제일 위네 2대2 공식경기에서는 일반 1대1 공식경기에서는 뭐죠 챔피언스있고 슛챔있죠 FC144개 72개 이런식으로 주네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일반 bp를 주네 2만원 네 이런식으로 공식경기 클릭 팀원을 이렇게 찾을수도 있어요 에스타뱅 전방압박 좋아한다 그런사람이랑 같이 하고싶다 혹은 티키타카 난 패스플레이 좋아한다 그런사람이랑 같이 하고싶다 카테나치오 나 카테나치오랑 같이 하고싶다 이런식으로 원하는 랜덤 유저를 스타일에 맞게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별것도 아니면서 아 네 세미프로 같은데요 오케이 뭐라는게 아니라 네 참고로 저 챌린저 유저입니다 전 챌린저 유저고 영장TV 유튜브 뭐 다들 아시죠 피파하면 한번씩은 봤을거야 진짜 한번쯤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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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할게요 자 공식경기 2대2매치 배치고자 1라운드 자 티티 카반이 있구요 마라도나 파비안 함시크 메르턴스 블랑 굴람 쿨리발리 마눌라스 휘사이 페페 레이나 선수까지 있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네 상대팀 와 능력치 99 99 94 와 우리보다 높아 근데 우리가 이런팀 잡으면 개꿀이야 방금 봤죠 상대 전적 개패배야 오케이 자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이 상대팀이구요 오른쪽이 명장팀 되겠습니다 2대2 공식매치 시작이 됐습니다 자 가까이 패스주세요 오케이 아 잠시만 아 괜찮아 괜찮아 자 밑으로 주세요 밑으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자 가보자 천천히 괜찮아요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상대 지금 전적 개 몰수야 지금 오케이 자 자 앞에 앞에 그렇지 오면은 딴 데 주면 돼요 이렇게 뒤로 가 뒤로 아 까비 쩔지마 쩔지마 뒤로 오면서 수비하는데 뒤로 오면서 붙을 필요 없어요 붙을 필요 없어 라인만 유지 그렇지 내가 뺏었고 그렇지 나이스 앞에 그렇지 뛰어뛰어 앞에 어 내가 커서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들어가봐 들어가봐 그렇지 나이스 뛰어뛰어뛰어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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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슛 슛 슛 아아아아아아 아깝습니다 붙으면은 뒤로 주고 이렇게 앞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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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앞에 막 돌지 말고 앞에 뛰네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일단 뛰어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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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앞에 앞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뒤로 빼든가 아니면 올리든가 오케이 괜찮괜찮괜찮괜찮괜찮 울린다 크로스 깝니다 크로스 헤딩 아이 깝이 야아 상대 못해 수비 고수야 나 그렇지 이거봐 어 붙어져 붙어져 치팅 위험했습니다 네 근데 상대는 완성도가 없어 한 명이 하는 느낌이고 우리는 뭔가 있잖아 오케이? 스웩 있잖아 우리는 아 뭐 방금 칭찬했잖아 아아 뭐하는거야 지금 어 위에 저기 오케이 오케이 위에 출방하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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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쉣 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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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다시 갑니다 아 쉣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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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렇지 나이스 잘 맞다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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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헤딩이 들어와요 하하 느려요 자 자 자 슈팅 때려 슈팅 개.. 야 이씨 뭐해 하하하하 아이 뭐해 아아 아 괜찮아 괜찮아 자 긴장하지 말아요 나이스님 네 괜찮아 잘하고 있단 말이야 달리기를 거기 타이밍 맞게 잘 줘야되요 아잇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하는거야 아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뒤로 오면서 그렇지 쉣 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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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들어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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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할거 없어요 편하게 편하게 크로스 한번 크로스 한번 그렇지 나이스 헤딩 검색 헤딩 고을 들어갔어요 나이스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나이스 지금 주지 말고 각도 보고 아니 뭐 어 어 자 자 하기 싫으면 말로 해요 하하하하 네 하기 싫으면 말로 해요 배치고사라니까 중요하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지 뒤로 줄게요 밑으로 줘 밑으로 야이 씨 뭐하는거야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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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주면 어떡해 롱으로 주동 가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버지 자, 주세요. 오케이. 아이씨. 하기 전에 말로 하라니까. 아, 진짜. 아, 왜 그래요, 정말. 아... 아, 괜찮아요. 재밌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는 같이 안 할 거고요. 자, 일단 19 호날두 은카오카. HOT 시즌 루카쿠 일카. TC 살라 일카. 농현매시 은카오카. 왼쪽에 피슈체크. TC 시즌 일카. 파두리 일카. 에데루송 골키퍼 일카. 보아탱, GR 보아탱 일카. 에르난데스 일카. 비일아. 이카. 농협 비일아. GR 크로스 일카.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급여를 딱 맞춘. 아, 되게 강한 팀이네요. 어, 저기 한국팀. 와, 뭐야. 미쳤다. 한국 뭐야. 우오카 우유카. 능력치 미친 개사기야. 경기 시작합니다. 자, 앞쪽으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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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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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아우, 쉣. 그렇지, 나이스. 야. 아, 아까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와 함께할 3라운드. 배치고사 3라운드 유저 크롱님은요. 이브 알부츠 2카. COC 호날두 2카. GR 아자르 2카. TC 크로스 2카. COC 디발라 2카. 테나투 샨셋을 GR 1카. OTW 주황칸셀 1카. 아, 농협 페페 3카. 아, 농협 페페 3카. 브루누 알베스. 오, 브루누 알베스 3카. 특이하네 쓰시네. 오, 괜찮죠. 복직하죠. 넬송쌤에도 2카. 농협 후이 파트리시우 은카 5카를 쓰고 있습니다. 팀컬러는 포르투갈 레알마드리드. 티에몬테 칼초라고 유벤투스 팀케미를 받고 있어요. 2억의 구단가치. 3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아냐아냐. 안 패주지 말고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아이, 죄송합니다. 땅굴로 주세요. 패드면은 알비 누르고 패스하면 됩니다. 뭐야? 이거 렉 뭐야? 여러분 봤어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야? 나만 렉거리는 거야? 뭐야? 아이씨. 아이씨. 붙어져 붙어져. 아, 너. 아아. 아아. 여기 위에 피했다. 때리면 돼. 때리면 돼. 때려. 나이스.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나와 버리면 안 돼. 어어. 나이스 오케이. 아, 이거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호날두 오른발. 야이씨. 우리. 아, 니키 줘야지. 아이고. 에이. 그렇지, 어이. 도와줘. 오,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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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호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쫓아가고 있습니다. 3대2입니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뛰세요. 바로 뛰세요. 뛰어 뛰어. 안 되면 나한테 주는 거야. 그렇지, 슈팅.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3대3. 좋아. 호우. 밑에 갈 준비. 어, 이거 업사이딩 아닌가? 엑스. 아, 무승부. 전부 대가리 바구. 배치고사 2경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신상임 토트넘 팀이에요. 아, 토트넘 올스타네. GR 베일 3카. TV 케인 은카오카. K19 소등민 은카오카. GR 에릭센 3카. 18스프링 은돈벨레 5카. 에릭다이어 GR 3카. TK아 이영표 3카. 농협 베르통원 은카오카. 알드웨르트 은카오카. 맨시티 시즌 워커 은카오카. TC 시즌 로리스 3카. 토트넘 올스타 팀 3억 원짜리 구단입니다. 왼쪽이 토트넘 올스타 팀. 오른쪽이 리버풀팀 되겠습니다. 잘 봤어요. 업사이드 아니야 업사이드. 뛰면 돼요. 안쪽으로 뛰면 돼요. 안쪽으로. 때리면 돼요. 슈팅. 다시 한 번. 슈팅. 헤딩. 나이스 골. 지금 안쪽으로 뛰어서. 가마차기를 했으면 양발이니까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 번에. 선치 득점 좋습니다. 뒤로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꾸는. 오우 와우. 이 헤딩이 된다고 이게. 골프가 나와서. 어어. 숨겨왔던 나아에. 아 진짜 개매너네. 그죠. 얘네들은 뒤져 표시. 좋아요가 아니라 안 좋아요 표시. 하고. 의도적인. 개색. 자. 이번 팀은요. 5라운드. 마지막 배치고사의 한 라운드입니다. 자. TC 메시 1카. HOT 시즌 아우게로 1카. HOT 고메스 2카. TT 디마리아 은카오카. TT 이과인 4카. GR 무사키오 4카. GR 인수아 은카오카. HOT 가라이 4카. GR 무녀스 은카오카. TT 사네티 은카오카. 19토츠 베니테스 2카. 오. 톱츠 베니테스. 아 배치고사네. 아. 나랑 비슷한 거 하네. 지금 패배. 자. 마지막 배치고사입니다. 접고 오른발. 슈팅. 나이스고. 오. 오. 나이스 패스. 오케이. 도와주러 와요. 메시구나. 메시. 메시 왼발. 슈팅. 골. 자. 위에 줘. 그렇지. 나이스. 앞에 뛰어. 오케이. 밑에도 있다. 못 받는 패스 좋은데요. 아잇. 발가락으로 하세요 혹시. 골 넣기 싫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승리. 과연 명장의 티어가 어디로 됐을까요. 아. 세미 프로 3부.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신분에 뭐 그렇게 뭐 예. 욕심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뭐 폰 미션이 걸린 것도 아니고. 예. 괜찮아요. 아까 방금 했던 사람. 한정. 벌이 어 Gag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